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케이엠스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축구와 관련이 없는 오로지 역사만을 다룬 영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 또는 성녀라고 추앙을 받는 인물 잔다르크에 대해서 아십니까? 백년간 이어져 온 전쟁 그리고 조국의 폐색이 짙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놀라운 여성의 업적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업적을 이뤄내는 영웅은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국을 구해낸 이순신 장군 옆에 권준, 송이립, 나대웅 같은 부장들이 있었고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의 곁에 미라, 장란, 두제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듯이 잔다르크에게도 그녀를 보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잔다르크의 곁에서 그녀를 보필하며 그녀와 함께 싸웠던 부장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첫번째 인물은 장알랑숭공작 2세입니다. 장알랑숭공작은 잔다르크의 가장 가까운 전우 중 하나로 잔다르크를 곁에서 보좌하며 그녀가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을 도운 인물입니다. 잔다르크의 곁에서 건전한 의미로 함께 잠을 잘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랭스 대원정 이후 그는 잔다르크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 본인의 영지 쪽을 되찾고자 활동하였는데 자신이 영지를 찾기 위한 전투를 하는 사이에 잔다르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샤를 7세하고도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고 하나 백년전쟁이 아직 종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족반란에 가담해 샤를 7세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샤를 7세에 의해 진압당했다고 하며 장알랑송 공작 2세는 죄를 용서받긴 했으나 이후 잔다르크 복권재판에 참여한 뒤에 알 수 없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영지를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장 디노아 공작입니다. 오를레안 공방전 당시 잔다르크와 마주한 그는 처음에는 잔다르크를 의심하였지만 잔다르크가 오를레안 공방전의 승리로 이끄는 것에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녀를 보좌했다고 합니다. 그는 잔다르크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라이르와 함께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장 디노아 공작은 샤를 7세의 명을 받아 장알랑송 공작 2세를 붙잡은 장본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훗날 샤를 7세가 죽고 후계자로 정해진 루이 11세의 중앙집권화에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질들의 원수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잔다르크와 가장 많이 엮이는 부장기사 중 한 명이자 푸른시엄의 원전으로 유명한 질드레는 잔다르크의 곁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었던 인물로 잔다르크와 나름 가까운 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는 동시에 잔다르크의 정적 트레모아이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질드레에 대해 묘사되는 잔다르크 추종자 이미지와 실제 질드레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질드레는 잔다르크가 죽고 트레모아이오까지 몰락하자 급속도로 입지를 잃게 되었고 이후 살인과 이단 남색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라이르 장군입니다. 샤를 7세가 잔다르크의 곁에 붙여준 기사 중 한 명으로 오를레안 공방전 때부터 잔다르크의 곁에서 싸운 용맹한 장수였다고 합니다. 파타의 전투 당시에 그의 무용이 드러나는데 선봉에 서서 영국군을 박살내며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이었죠. 잔다르크가 영국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자 앞뒤 안가리고 잔다르크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던 의리있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로 아쉽게도 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라이르는 리슐몽의 지휘를 받으며 백년전쟁에서 활약하다가 몬토반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그것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생트라유 장군입니다. 라이르와 마찬가지로 샤를 7세가 잔다르크에게 붙여준 기사 중 한 명으로 오를레안 공방전부터 잔다르크의 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라이르와 함께 파타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끌었죠.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혀있던 시점에 생트라유 역시 다른 곳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배해 포로가 되었는데 샤를 7세는 존 탈보트를 이용해 잔다르크가 아닌 생트라유를 포로교와 나였고 잔다르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영당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생트라유는 백년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활약했고 전쟁이 끝나자 보르도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리슐몽 공작입니다. 잔다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샤를 7세의 측근인 트레무아유와 대립해 입지가 좋지 않았으며 아르마니아크 프랑스로부터 충성심을 의심받던 이었으나 잔다르크와 함께 랭스 대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충성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잔다르크와 더불어 주전론을 주장하다가 트레무아유와 파워싸움에 밀려 힘을 잃게 되지만 렌 조약을 성사시켜 샤를 7세의 스님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잔다르크가 죽은 뒤에 트레무아유가 축출되자 모든 군권을 지게 됩니다. 그는 부르고니와 아라스 조약을 맺어 화친하는 한편 영국군을 물리쳐 백년전쟁 종결에 큰 공헌을 합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앙드레드 로에아크 원수입니다. 앙드레드 로에아크는 백년전쟁 전기 프랑스의 영웅 베르트랑 디게클랭의 명금을 이어받아 사용하던 인물로 잔다르크 등장 이후 알랑숭 공작과 더불어 그녀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랭스 대원정 이후 다른 장수들처럼 잔다르크와 다른 곳에서 전투를 벌였고 잔다르크 사후에 제독 그리고 나아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 리슈몽과 함께 활약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는 장 디노와 함께 루이 11세의 중앙집권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8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피에르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의 오빠이며 남매중에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잔다르크가 고향 동네미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콩피에뉴에서 사로잡힐 때 함께 사로잡혔다고 하며 잔다르크가 화형당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석방되었고 잔다르크를 자칭하는 여성기사를 진짜 잔다르크라고 이야기하는 기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인물은 장돌롱 시종기사입니다. 장돌롱은 샤를 7세가 그녀에게 붙여진 모자 기사 중 한명으로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잔다르크가 콩피에뉴에서 사로잡힐 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함께 붙잡혔다고 하며 이후 그녀가 화형당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후 장돌롱은 어찌저찌 석방되어 백년전쟁 종전 이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